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뒤에는 좀 밝은 뉴스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처음에는 조금 어두운 뉴스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경원 당선인 참 이번에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전번에는 이수진 판사 출신의 그런 후보한테 부정성을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동작 의뢰 유권자들이 무려 나경원 후보에게 당일 투표에서 60%의 전폭적인 지지를 해가지고 아마 여기 한 1만 4천 표 정도가 조작이 있었을 겁니다. 만 표 이상 정도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이제 류삼령 총정 출신이죠. 그분에게 이제 위조 투표제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경원 후보가 살아남았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용산 대통령이 한 분 계시고 또 여의도에는 대통령이 또 한 분 계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 이제 그런 말이 떠도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의 나경원 당선인이 용산 대통령이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이 따로 있는 전국이라고 말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참 윤 대통령이 3년 임기를 제대로 잘 치우시겠나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처분권이 국민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4월 10일 총선 이후에는 그 해계문의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보시게 되면 결국은 지금 다 예상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흔들 수도 있고 봐줄 수도 있고 옥죄일 수도 있고 다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 이전과 이후는 꼭 같은 하늘 아래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이 크게 바뀐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 바뀌게 된 중요한 그런 내용은 결국은 윤 대통령께서 4월 10일 총선에서도 예상한 바와 같이 어김없이 일어난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그대로 용인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그 어마어마한 부정성을 다 덮기로 결심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 그 이유가 여하하든지 간에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통해서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거대 사건인 선거관리비안회가 에이전트가 돼가 여러분들 수행함 10년 넘은 선거 부정 문제를 다 그냥 덮기로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 덮기로 결정하는 순간 대한민국 호의의 미래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앞날이 다 결정된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통령이 절대로 행선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직무유기다 이렇게 하지만 캐나다에 계시는 이경복 선생은 그냥 직무유기가 아니고 반역적 직무유기다. 지금 윤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를 그냥 은폐하고 그냥 국민들을 부정선거가 고착화된 상태로 밀어넣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고 반역적 직무유기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에 여러분들 반역을 하는 행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강한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상 나경원 당선인의 이야기는 대통령 둘이라는 이야기가 지금 국정을 거의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면 그냥 어떤 분들은 식물대통령이다 이렇게 그러 를 했지만 식물대통령 정도도 아니죠. 그냥 그림자 대통령 수준 정도가 된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9일 날 기자회견을 하신다는데 그 기자회견에 여러분들 기자들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기자회견이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우리들이 다 저도 점성이 아니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짐승이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보고 이런 그래프를 보고 이 차이칱 그래프를 여러분들 전수조사를 하신 제야 h님이 이렇게 준비한 거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에 관내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이 x축이 서울시내 425개의 동이지 않습니까. 모든 동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가 여러분들 위조 투표제가 투입됐으니까. 이 차이칱이 전부가 불러서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차이칱 크기가 평균 13.16%지 않습니까. 13.16%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 서울 평균이 12.5% 정도 되니까 서울은 이번에 조금 더 심하게 한 거죠. 조금 더 전국은 2020년 4.15 총선 수준으로 했지만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윤 대통령뿐만 아니고 국민의 힘이 다 덮고 넘어가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제도화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제 앞으로는 우익이 정권 교체를 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걸 뜻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용인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3년 임기를 잘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아주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겁니다. 3년이 무진장 긴 시간이거든요. 대통령이 여러분 권력의 서술이 벌은 2년 동안도 저 동네는 끊임없이 탄핵 문제를 들고 나온 겁니다.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에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건데 이 그래프를 그냥 없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대통령이 임기를 수행을 제대로 마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 가운데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은 경상도 말로 이러면서 좀 이야기 적나라하게 하면 네가 임기를 마치든 말든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수조사라는 것이 아주 위력적인 겁니다. 이 방송을 하는 저를 보고 너무나 딱하게 여기셔 가지고 제야 H님이 평생 동안 해온 프로그램 여러분들 기술을 가지고 날밤을 쉬워서 도와준 겁니다.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보시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를 돌려야 나오는 결과인 겁니다. 이 전수조사가 여러분들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수행한 것을 더 확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해온 겁니다. 이거를 대통령이 덮는 겁니다. 이거를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다 덮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이게 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25대 제로인 겁니다. 425개 통해서 모두가 간내 사전투표가 당일투표 득표를 압도하는 결과가 4월 12일 총선에서 나온 겁니다.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이 짓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윤 대통령이 다 덮고 넘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임기를 끝까지 나는 채우리라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술품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ai 함께 그림 그리라고 하면 이런 거 그려줄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가 선거나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여러분들 이 그림입니까 이거를 가지고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나게 여러분 큰 이런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윤 대통령이 지나치게 똑똑한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묘수가 있는 모양이죠 아니면 일반인보다 여러분들 비교할 수 없는 대로 어리석은지는 세월이 여러분들 가르쳐 주겠죠 이게 서울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산입니다. 부산에는 193개의 동이 있습니다. 193개의 동에서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율보다 높은 겁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그림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을 그대로 정언해 주는 겁니다. 194개 3개의 동에서 단 한 곳도 여러분들 뭐가 없는 거 아니까 당일 투표 득표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보다 높은 것이 더불당에는 없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산 조작을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지를 부산 전역에서 투표소 레벨에서 다 여러분들 표를 더해주고 더불당 후보를 그만큼을 위조 투표율을 투입했다는 이야기죠.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그냥 조작인 겁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고 그냥 컴퓨터 장난질을 한 겁니다. 이렇게 컴퓨터 장난질을 할 것 같으면 왜 선거가 필요하냐 이야기죠. 북조선하고 남조선이 뭐가 차이가 나냐 이야기죠. 그냥 선거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더불당이 여러분들 선거 기획하고 선거하니까 여러분 컴퓨터 돌려 가지고 한 2시간이면 다 결론 될 거니까 그래서 다 발표해라 이야기죠.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이 끼리끼리 모여 가지고 헤쳐먹는 거니까 그냥 9천억 예산 쓰지 말고 그냥 너희끼리 다 헤쳐먹어라 이야기죠. 그냥 뭘 그렇게 선거한다고 이러면 야단이냐 이야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바보 천치냐 이야기죠. 이런 그래프를 그려내는데 이 사람들이 서울 경기도 인천 대전만 이러면 조작한 것이 아니고 대구도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광역시에는 97개의 동이 있습니다. 97개 동 전부에서 더불당 후보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7.74%만큼 여러분들 높은 겁니다. 전산 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더해준 정거인 거죠.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당 플러스 7.74%포인트 국힘당하고 기타당을 합치게 되면 자유통일당 있는 데가 있겠죠. 합치게 되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7.74%포인트지 않습니까 특정 후보에게 어마어마한 표를 더해주게 되면 차이값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여러분들 좌우대칭인 일치하는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런 그래프를 보고 이거를 용산 대통령실에 다 덮겠다 이야기죠. 윤 대통령께서 다 덮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국힘이 이름 다 덮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임기 채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주 회의적입니다. 이거 오늘 한 분이 말씀하셨지만 대구에서는 조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오지게 하지 않습니까 선거 비용을 보존받아야 되니까 나라 돈 빼먹는 건 또 귀재들입니다. 귀신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짓을 했는데 이거를 해결 안 하고 그냥 국민들이 노예처럼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서 만들어주는 대통령을 모시고 사는 그런 노예 신분을 제도화하고 고착화하고 구조화하는데 대통령 이하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다 부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식들 생각했으라도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혼자 살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지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무슨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저 양반이 또 놀고 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공정상식정의를 외쳐도 아무도 뭡니까 또 헛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왜 이거를 덮으니까 이렇게 덮는 겁니다. 장영수님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섹시기 바랍니다. 7편 8편 8편 9편